아 아 아 오케이 왜 가드를 푸셔 어 뭐야 내가 때리고 있었는데 밀려 야 망했네 이거 아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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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가짜 아 아 나 없어 지금 케이지가 너 아직까지 빛 안 잡구나 한대~~ 아이, 푼,카이 아 망했다 이게 아카이노야 마 분아 아카이노 맛좀 보여줘 아! 이게 아카이누야 마구나!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나 자 안돼! 아카이누야! 아하하하 아 나 진짜 아 이거 말리네 이걸 아 여기서 하나만 더 간다 이거 이게 패기를 쓰고 회피가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 아까 내가 방금 네가 때릴 때 중간에 한 번 루피로 피했잖아 그거 좀 놀랬어 어떻게 피한 건지 어 그게 패기 누르고 있다가 동그라미 누르고 이동하면 그 피지는 타이밍이 있어 근데 그 타이밍을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냥 누르고 계속 연타하라는 얘기네 레디 하세요 모르시고 어 인성 안갑니까 이번에 음 인성 안갑니다 안갑니다 아 그러면 갑시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여러분들 자 밑에 있는 유튜브 밑에 조만문 들어가시면 더 많은 비디오 게임 영상 올려놨으니까 어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구요 어 들어갑니다 어 바로 쓸 줄 몰랐네 와아 완벽한 풀콤보였다 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언제 썼다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안썼는데 아 엉뚱한거 나왔다 어 아 너무 느렸다 아 나이스 와 엉뚱한거 썼는데 감독 아 왜 맞아 이거 어 나이스 야아 하하하 야아 눈치저것 어 아유 아 나 키가 안 남았어 아 마지막 유언 있으세요 아 뭐야 내가 죽었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어 마지막에 유언 있으세요 들어 드릴게 하하하 죽은 다음에 들으려고 어 어 유언은 들어 드릴게 어 어 앙 앙 앙 앙 힘들었다 야 나 이걸 못쓰겠던데 어 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저거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아 아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뭐야 아 그냥 개돌가 그냥 개돌가 그냥 개돌가 그냥 개돌가 그냥 눈매서 나가버려 이 집 잘 지었어 개미야 이 집은 이제 내꺼야 아 어 어 이걸 또 가만있어봐 그렇게 나오시면 뭐 이렇게 어 가는거지 뭐 이제 게임은 일단 죽여 어 간다 아아아아 페이트를 안 눌렀어 이거야 마그마 페이트를 안 눌렀어 페이트를 아 우와 아 정의 구현한 느낌이다 진짜 아 중간에 마그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? 나 명구를 쓸 줄 모르겠던데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까? 포론에 X 누르고 세모하고 동그라미 눌러서 먼저 가드브레이크 기술을 써 그 다음에 에러나고 동그라미 아 에러나고 동그라미야? 어 근데 조금 빨리 써야돼 아 그 스킬이 다른거였구나 어 좀 빨리 써야돼 아니면 상대가 근처까지 조금 이동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프랑키 한번 해봐 오케이 어? 유혹하셨네? 어? 유혹하셨네? 아 프랑키 뭐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아까 뭐야 날리는 기술 뭐야 에러네 세모가 다야 에러네 세모? 크루즈방 한 방이면 끝나 그냥 어 오케이 그럼 바로 쓰시겠지? 어? 아니야 안 쓰네? 오우 어 뭐야 아 이게 부따가네 여기 인간적으로 맵이 너무 좁아 가라! 이럴씨 이럴씨 어 나이스 나이스 가라! 오우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이거 왜 안 맞아 이게 3PS니까 아 미치겠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허허헣 어 인성? 걸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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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었지 걸렷 어후 평타 개빨라 진짜 ㅋㅋㅋㅋㅋ 개웃겨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타 개빠르네 ㅋㅋㅋㅋㅋ 아아 개웃기네 진짜 정타 개빠르네 이거 아 나 웃겨서 웃겨서 패드 손 떼고 있었어 아 걸려들었다 이거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이거 아아 아 개웃겼네 진짜 어 잠깐만 나 왜 그러지? 그냥? 아아 아카인도 누우면 안되네 아 아아 이게 아닌데 어 뭐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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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어 역전 간다 간다 역전 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역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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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아아아아 이거 키 뭐야 그냥 아무 키나 눌러들어 그냥 키도라 잠깐만 내가 뒤집었어 아 이런식으로 아아 이런식으로 나가는구나 이럴때는 그냥 내가 봤을때는 으헣 어 이거 게좋네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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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레이저 개자기네 이거 죽어요 가드하셨나? 오 가드하셨어 내 장면에서 가드 안하신거 같은데 살짝 가드하셨네 아 까빈네 이거 뭐야 죽어요~~~~~ 야 갑자기 사라져 프랑키씨야 갑자기 사라져 아 나 인생키 하나 만났네 프랑키야 인생키 하나 찾았네 프랑키 쇼고 노졌네 나가 사라져 프랑키 괜찮네 애가 참 닥손 갈 거 생각하고 해야겠네 게임을 오케이 그렇다면 어 잠깐만 쿵푸랑 그냥 루피는 쿵푸가 좋죠 몽콤이 좋으니까 쿵푸루피 어떻게 쓰는거야 음 콤보만 잘 쓰면 돼 그냥 그거 아냐? 따다다다다 때리다가 그냥 동그라미 때리는 거 아냐? 긴 거? 어 그거 2타 하고 밑으로 하면서 때려서 띄운 다음에 바로 레드워크 쓰면 돼 아 그거 그거 몰라 어떻게 쓰면 돼 그거 에론의 세모 스크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로봇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몰 애기 형 내꺼 봤어? 내가 스몰 애기 보는거 어떻게 알았어? 당연히 보고있지 당연히 보고있지 무슨소리야 보고있지 내가 시청을 한게 올려주는데 방송을 보면 안되지 캐릭터를 미리 고르는거야 보면 안되지 뭐라 말해도 나 항상 너보다 먼저 피케이스 내가 시청자에 추천하나 눌러주는데 지금 고맙습니다 참 진짜 귀염미도 고르셨는데 귀염미도 고르셨어 귀염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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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셨어 아 뒤나갔네 다 말린 다음에 오 막는거 개귀여워 와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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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뿅 뿅 뿅 뿅 뿅 뿅 어 오케오케 걸려들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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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걸 노리네 그애들 와아 삼천세카이 와아 턱도 개빠르네 삼천세카이 아 와아 질이네 이거 아아아아 플래시가 돼 오케이 짤래? 아아아아 못 썼네 와아아아 너 아무도 없지 않아? 아유 끝났지 아유 일모 아유 감사하지 나는 어 어디서 어디서 꼬맹이 자식 이거 아유 또 손벌은 나쁜 애 나왔네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뭐하냐 이게 진짜 조파한테 뭘 이게 당해 어 어 어 미친 오케오케 걸려들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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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수고했어 잠깐만 오케오케 잠깐만 오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 능력봉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어어어 어 강성강성강성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아니다 이거 아 나이스 가다 왜 그거 이거지 내가 거기서 가다 할거 같았거든 내가 일부러 쫄게 만들었지 내가 이거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게임 좀 되네요 오늘 딱 3전 2선승제 합시다 3전 2선승제 3전 2선승제 3전 2선승제? 어 3전 2선승제 깔끔하게 뭐해보지 이번엔 3전 2선승제 네 딱 3전 2선승제 진행합시다 나 했다 빠빠빠 빠빠빠 빠라빠빠빠빠 크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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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흙 크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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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갑시다 쓰읍 아 으읍 쓰읍 으읍 쓰읍 쓰읍 으읍 쓰읍 써니오즈 그만하자 이제 아 나 그냥 계속 써니워만 해놔가지고 자 3전 2선지 첫번째 게임 갑니다 자 간다 이 형한테 이게 안통해 사실 인성전 안통합니다 이거 와우 지디네 하지만 이건 어떨까 하지만 이건 어떨까 와 저기 콤보가 나오는구나 야 저거 맞으면 진짜 거의 개밀지 개말다는데 와 지리네 이거 어 잠깐만 아버지 오야지 오야지는 너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어요 오야지 오야지 오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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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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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거 뭐야 실로 넣었어 아니구나 네? 체류 왜이렇게 안들어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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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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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패기 다 날라갔지 아닌데? 아.. 마르코로 가야 돼 인생마르코 가야돼 오케이 안다 안다 인생마르코 아 뭐야 아 없구나 인생마르코 인생마르코 이야 이거 바람꽃 펜타가 너무 좋아 아 저거 우와 대시였어 우지네 아아아아 오 오 오 오 오 끝났다 오 재밌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이걸 맞으면 어떡해 이야 저걸 피야 돼 와 형도 놀랬지 나 피할 줄 몰랐어 아.. 이걸 지냐? 저 진짜 몰랐어 가만히 있어봐라 아 솔직히 버그는 아니었어 버그는 아니었고 그럼 내가 버그 해야지?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그럼 랜덤 하자 맵 오케이 간다 자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무조건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